안녕하세요. 백정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수술이나 턱 끝 수술 시에 고정을 위해서 플레이트 스크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크류 삽입 시에 또는 와이어링 시에 뼈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때 드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술 중에 드릴 삽입 시에 드릴이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삽입 시에 드릴링을 할 때 드릴이 부러진 경우에 작은 조각이기에 금속 조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술 중에 뼛속에 묻히거나 또는 입안 어디 구석에 또 상처 부위에 어디 묻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생길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조각들이 금속 조각들이 남아 있어서 몸에 삽입되어서 환자분이 그거를 추후에 알게 됐을 때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증상은 대부분 없지만 사실은 기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런 드릴링이나 어떤 금속의 몸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3D 이미지 뷰어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광대 수술 후에 이쪽 부위에 지금 이렇게 뼈 음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금속 조각이 남아 있어서 그걸 제거를 위해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음영을 조금 바꿔보면 여기 살짝 보이는 하얀 부분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일반적인 CT 음영이나 X-ray 음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이렇게 금속을 보기 위한 음영에서 아주 흠이하게 이렇게 보면 여기 조그만하게 보이는 이런 하얀 조각인데요. 이런 조각이 이제 뼛 뒤로 또는 뼛 속으로 묻혀서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CT 음영이나 어떤 CT 이미지 상에서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어렴풋이 보이지만 이거를 금속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힘들고 드릴 조각인지 아니면 그냥 노이즈인지 솔직히 확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부위를 조금 타겟팅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 환자분의 이쪽 광대 부위에 어떤 금속이 있다 생각하고 지금 위치를 조금 찾아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부위에서 이 컷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녀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를 딱 타겟팅을 하면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이런 모습에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금속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이미지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금속이 조금 이게 와이어 조각인지 드릴 조각인지 정확히 알기 힘든 이러한 조각들이 조금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앞뒤로 조금씩 움직여 봐도 금속임에는 확실한데 뭐 와이어인지 어떤 조각인지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 이미지에서 단면에서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사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음영에서 볼 때는 뒤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얀 점처럼 보이는 이런 조각들이 이제 금속인데요. 이걸 사실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얘기 안 하고서 관찰하기는 솔직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이런 세팅 값을 바꿔서 뭐 뼈를 보는 값이나 어떤 뭐 연부 조직들을 같이 보는 값이나 이런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금속만 아주 따로 보는 아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딱 타겟팅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 방법이 사실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세팅 값을 조절하면서 이런 커스텀 세팅 값을 바꾸면서 계속 뭐 뼈모양을 달리 보고 하면은 볼 수는 있지만 조금 수월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프로그램은 앞전에 설명드린 코어라인 소프트에서 만든 에이뷰라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런 어떤 세팅 값을 저희가 수월하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타겟팅한 이런 금속을 이 세팅 값을 이렇게 바꿔보면서 치아와 금속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치아가 음영과 금속 음영이 확실히 하우스필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듯이 이렇게 금속이 딱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세팅 값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제가 주로 보는 이런 세팅 값들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뼈로 일단 음영을 고정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쪽 어딘가에 금속이 있다 했을 때 이 금속을 조금 더 편히 보기 위해서 그 부분만 좀 자세히 보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를 쳐서 이 부위를 내가 자세히 보겠다 하면 이 박스 안에만 음영이 표시가 되고요. 그 박스 위치가 이렇게 위치마다 확인이 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모습에서 좌우로 돌려보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이는 게 이게 금속인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음영 조절을 하면 아 여기에 이러한 금속 조가리가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조각이죠. 그래서 이 조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음영 값에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고요. 또 이런 음영 조정을 해서 또 정확하게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할 때 참고하는 그런 영상이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이제 수술 후 제거된 뼈 모습은 아 드릴 모습은 이런 사이즈입니다. 불과 한 3m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드릴 조각이 수술 후에 발견이 돼서 이제 찾아졌고요. 이제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음 다른 경우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뭐 제건 수술을 하면서 이제 턱 끝에 이런 와이어랑 뭐 스크류가 굉장히 많이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뭐 여기에 스크류가 있다. 뭐 플레이트가 맺고 짜리가 있고 스크류가 몇 개가 박혀있고 여기도 뭐 스크류가 박혀있고 플레이트가 있고 와이어가 있고 와이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위에서는 스크류가 몇 개고 뭐 와이어가 어떻게 있는지 솔직히 명확하게 보기 힘들죠. 근데 앞선 설명드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금속을 음영을 바꿔보면 아예 금속만 나오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금속과 와이어가 사용된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죠. 그래서 보면 광대, 활에 고정된 스크류가 이렇게 보이고요. 광대, 활에 고정된 스크류가 4구짜리가 있고 스크류가 4개가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5홀짜리 플레이트가 사용됐고 밑에는 와이어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스크류는 4개가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보면 5홀짜리 스크류와 그 다음에 4개의 스크류가 있고 와이어가 있고 여기에도 금속이 와이어가 되게 꼬아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치아에 삽입된 치주 신경치료할 때 사용된 모습인데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턱끝을 보면 조금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턱끝으로 제가 보고자 하는 부위를 좀 이동을 시키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고 보면 턱끝에 사용된 이런 스크류 와이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와이어가 아 플레이트가 8구짜리가 쓰였고요. 근데 8구짜리가 연결돼서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겹쳐져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스크류가 양쪽에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밑에 4구에 스크류가 들어있고 위에 3구 스크류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가운데를 끊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구멍은 하나인데 이쪽에는 두 개의 이런 금속 음영이 보입니다. 스크류를 두 개를 박았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깨우뚱했었는데요. 실제 제거한 모습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제거할 때 나온 스크류의 턱 끝에서만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4구짜리 4개, 4개가 나왔고 옆에 있던 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드릴 조각이 이렇게 이 구멍에, 구멍에 이렇게 박혀있어서 뼛속에 박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녀석을 제거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수술 중에, 특히나 재수술이나 재건 수술 중에 스크류를 제거하다 보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미지로 이걸 정확하게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CT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그림자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 스크류 모양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컴퓨터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렇게 금속을, 금속만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류 분류하거나 이러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보면 개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밑에 쪽에서 스크류 4개, 위에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꼬다리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드릴이었죠. 아까 사진으로 보시면 다 확인이 되는데요. 보면 4개, 4개, 하나, 하나. 그래가지고 CT에서 확인했던 스크류랑 플레이트 모양이랑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꼬아져 있는 모습마저도 이렇게 관찰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드릴이나 어떤 금속 조각이 몸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히 포지셔닝을 해서 제거할 때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술할 때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CT 이미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플레이트 스크류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CT로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하고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모든 스크류를 제거하고 또 두 번 수술하거나 세 번 수술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로서 진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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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